달려라 달려 뾰족한 날이 더빙추나 몽식소 얘들아 빨리 와봐 우와 신상 침대다 신상 침대 엄마 재밌어 또 해줘 예뻐 예뻐 오 저거 베개 아냐 베개도 예뻐 빨리 완성해봐 내려가서 누워야지 오늘은 여기서 한숨 자야겠다 이게 매트리씨도 물청소 가능한 모아이오 침대 우리가 실수해도 다 빨 수 있대 모아이오 침대 엄청 좋구나 그치? 좋은 건 알아가지고 어디 보자 엄마 매트리스가 완전 좋은데 네도 좀 올라가보자 우리 셋이 앉아도 안 무너지나 이것 봐 단단한데 푹신해 푹푹 안 커져서 편하네 동아 그렇게 파면 침대 빵구날 낀데 아냐아냐 여기 봐 티도 안 나 해빙본이라 발톱으로 그이 것도 아주 멀쩡해 희한하네 진짜 긁힌 자국이 하나도 없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살 거야 나의 순서대로 먼저 자나 싫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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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여기서 잘 꼰대 오늘은 언니가 한번 자볼게 누나 양포도 몰라? 아무도 내려갈 생각을 안 하네요 내 맘에 쏙 들었어 다들 나 없을 때만 써 로미언니 없을 때 많이 누워야겠다 얘들아 내가 제일 어른인데 그래 실컷 파라 발독도 안 걸리고 스크래치도 안 나니까 아이 깜짝 놀랐잖아 어른 놀래키면 됐어? 멍식스 1인자 티나 침대가 정말 마음에 드나봐요 노령견들에게도 정말 좋은 무아유 침대 엄마 정말 편안해요 여기서 마사지 받으면 잠이 솔솔 울 것 같아요 갑자기 토끼가 된 둥이 아이들 여섯이 돌아가면서 정말 잘 사용하네요 셋도 안 줄 수 있어 이리 와봐 셋이 안 자도 날쭉 난 혼자 쓸 거야 햇빛 받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이제 여가 우리 집 명당이다 지기재 엄마 로미의 눈치를 보느라 바닥에 잦는 엘리 괜찮아 여기 또 따뜻해 내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지 우리 엘리는 효녀야 무아유 침대에서 꿀잠 자야지 요래 베개를 중앙에다가 나누니까 원룸이 트름됐다 트름도 가능하다니 상당히 마음에 들어 여긴 아무도 넘어오지마 12년 만에 내 방이 생겼어 난 원룸이 더 좋아 2층에서 내려와 보니 둥이 왕자님 혼자 딱 차지하고 누워있네요 온통 아이들 물건이 가득하지만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고급스러운 침대 부하유 나랑 제일 잘 어울려 비켜줄 맘이 일도 없어 눈이 부셔도 꼼짝하지 않는 둥이 로미 둥이 모자에 투샷 참 예쁘죠? 이제야 우리 차례가 돌아왔어 정말 잠이 솔솔 오네 엄마 내가 안그랬어요 어? 왜? 징거 있어? 이런 사고치는 놈은 둥이 뿐입니다 홀딱 벗겨서 세탁해야겠어요 매트리스 보이시나요? 하드 매트리스와 소프트 매트리스 두 가지가 들어있군요 물세탁이 가능한 매트리스입니다 시원하게 샤워기로 샤워시킨 후 탈탈 털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주면 끝 요렇게 세탁하면 된다고 보여주려고 조금 싸다 있어 엄마 미야 멍식스에 딱 어울리는 모아유 이제 단체 사진은 여기서 찍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